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오늘 1위 VJ를 맡게 된 양정원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꾸누꾸 비치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발리의 서핑 포인트라고 해요.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리고 발리에서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즐겁게 서핑을 즐기시라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소리가 들리시죠? 여기 굉장히 거대한 폭포가 있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네, 쪼르륵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에이, 속았구나! 자, 이제 꾸누꾸 해변이 어떤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세요!